광주지역 학폭위 심의건수 대부분이 법정 조정기간인 한 달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광주시의 교육문화위 심철희 의원은 14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일수가 법정기간인 한 달 내에 진행돼야 하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건수 301건 중에 4주 경과 개최 건수가 240건으로 전체의 80%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와 같은 4주 경과 개최 이유로 심의실과 심의운영인력부족, 관련 학생 심의요청 건수 증가, 타지역 학생과의 공동심의를 비롯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